올 들어서만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카드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채권 부실화 가능성이 커진 데다, 자금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실적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세 번째인데다, 연내 최대 3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 상승의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총 6,438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2%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 취급액이 줄었음에도 대손충당금은 더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제 카드 대출 상품의 주 고객층은 다중채무자, 저신용자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2년 넘게 지속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오는 9월 종료하기로 예고하며 부실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도 부담 요인입니다. 카드사들은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운영자금 대부분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합니다. 금리 상승 시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사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카드업계는 금리 인상에 대한 당장의 부담감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선제적 대응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출 규제 강화, 조달 비용 상승 등 경영 부담이 커진 카드업계. 수익성 다변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 수익성 다변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익성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수익성 다변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